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 추천주로 오늘 올려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 170호로 제가 지금 오늘 지정을 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이 3,300원 그 전에는 얼마까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냐면요 거의 만원입니다 만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거의 열토막 났어요 열토막이 났는데 자 이 종목의 재물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흑자 적자를 약간 반복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적자 폭이 누적이다 가지고 아주 굉장히 커지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자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지금 3,700원대에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최근에서 어느 누군가는 바닷본에서 지금 대량 물건을 지금 받아내고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지금 현재 제가 막 글을 올려 드렸는데요 평생 가족 회원 종목 170호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별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영업이기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주가는 지금 현재에도 세토막입니다 자 바닷본은 어디인가 자 바로 관심 가지십시오 자 매수를 이제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영업이기 흑자 전환 주가는 세토막이다 바닷본은 어디인가 자 바로 관심이요 제가 지금 분석 시황껄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반도체 실리콘 전국과 링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주주 물량이 좋고요 영업이기 최근 흑자 전환이 오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세토막이 넘게 나는 이 시점에 어느 누군가는 강력하게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세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죠 자 아직은 이 평선이 안정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진입하실 분은 다음주에 진입하실 분은 필히 손절가를 잡을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물렸다고 해도 철저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종목이지 매수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이 종목을 손절을 칠 종목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13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을 더 이상 빠진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좀 힘들지만 자 이 종목이 지금 118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지금 반등권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토막만 놔준다 그러면 이건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그거는 제 욕심이고 욕심이고 이 종목이 뭐 한 천원 미만만 더 한번 빠져줬으면 좋겠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 Shak Que הע 김 2050 감자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